자, 일단 어디 가시게 됐나요? 저 미드 가게 된 것 같아요. 상대에 임프갓이 있네요. 예. 소환사명이. 임프갓. 아, 좋다. 왜요? 아이디만 봐도 좋나요? 그 정도로 좋으세요? 그냥 뭔가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친동생. 형제관계가? 네? 혹시 형제관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동생이나 뭐 이런 거요? 네, 가족관계. 없어요, 저 혼자. 아, 외동이다. 외동이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네? 그렇게까지 깔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미드 티모를 한번. 아, 근데 저 티모로 미드 가본 적이 없어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탑에서 버섯을 깔 때는 약간 아래쪽으로 깔거나 약간 부쉐 깔거나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미드에 서실 때는 약간 좌우로 균일하게 깔아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갱을 올 생각을 못하도록. 네, 갱을 못 오게. 미니언 쪽보다는. 네. 라인저는 어차피 무난무나하게 흘러갈 거예요. 상대 미드가 지금 카타리나 신일명 좀 중요하겠고. 네.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쨌든 뭐 해보셨으니까. 어우, 리신드 스킨이 있고. 아, 이게 쫄앱인데도 스킨이 있는 분들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게임이 되면은 물론 정말 만납이 안 되시는 분도겠지만 부캐도 많아요. 한 계정당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다섯 개인가? 되게 많이 만들어요. 세 개인가 다섯 개인가 만들 수 있거든요. 세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주민번호로 조양기 씨랑 닮았던, 어, 진짜 닮았네요. 조양기 씨랑. 누구죠? 조양기 씨라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2부터 찍어요? 예전에 그 정준하 씨랑 사귀었던. 예, 2부터. 아, 정준하 씨랑 사귀었나요? 예. 정준하 님은 요새 뭐 하시나요? 결혼하셨잖아요. 아. 무한도전 나오시잖아요. 무한도전 나오는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조양기 씨라고 있습니다. 예. 뭐 오나? 대기하고 있네요.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으로 한번 낚아봐야 되는데 리븐이 없어서 수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우, 낚시. 어, 끌려가겠는데? 뒤로 빠지는 게 나아요. 자, 빠지죠, 빠지죠. 어, 끌려가겠다가. 아이고야, 예. 때려주고 적당히, 적당히. 때려주고. 갈 필요는 없어요. 예, 호응을 안 해요.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일단 2스킬을 먼저 찍었습니다. 예, 티보노 역시나 E마스터. E 다음에 Q마스터 하시면 돼요. 네. 신속해. 리시 할 필요 없으니까 라인 가죠? 예. 네. 아, 이게 북미 매너는 한국이랑 다르네요. 확실히 이런 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오빠데이랑 해서 그런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한 3인 큐 돌려도 다른 정글 와도 한 대는 뭐 쳐주고 갔던 것 같아요. 한 대 정도 딱 쳐주는 거. 사실 라인은 큰 영향 없으니까. 예, 그렇죠. 프로 단계에서는 사실 미드 라인들이 워낙 중요해서 1렙부터 바로 시작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쪼랩들은 정글이 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럼요. 보겠습니다. 라인전 한번 보죠. 예. 일단 카타리나 무빙이 예사롭지 않은데 티모도 똑같이 예사롭지는 않죠? 좌우좌우 무빙하는 거는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저, 마탈을 놓쳐서. 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 무빙을 배우진 않죠, 부터. 음, 그렇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네, 그냥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뭔가 해가지고. 저거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제로 좀 해주는 것도 한 대씩 툭툭 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티모는. 자, 일단 CSQ,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어떤 대회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도 좀 보시는 편인가요? 아, 이럴 때 쳤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아, 예. 괜찮아, 괜찮아. 반응 못해요, 이런 거. 대회 트렌드에서 딱 막혔어요. 예. 아, 뇌가 멈췄다, 잠깐. 뭐, 최근에 와도 라인스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번에 뭐, NLB 결승은 보셨나요? 아니요, 저 그거 봐야 돼요. 저, 이것 때문에. 예. 실망이네요, 진짜. NLB 결승도 안 보고, 우르바탈을 나올 생각을 했다니. 아, 보고 싶었죠, 근데. 임프가 안 나가지고. 예, 예. 그게 제일 컸고. 지금 쳐도 되죠? 치고, 뭐 실명 한 번 떡 치면은, 실명도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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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니, 이거 맞지 마. 예, 민희한테. 티모는 워낭 약해서. 예, 예. 맞으면 안 돼요. 예, 아, 그냥 Q 찍으시면 돼요, 티모는. 아, 예, 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로 상관없어, 별로 상관없어. 예, 별로 상관없어. 예, 어우, 예. 조금 더 몸이 가볍긴 하네요, 다른 챔피언 하는 것보다는. 약간 룰루라던가, 아까 딩거 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몸돌림이 가벼운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과감하게. 미리 쳐야죠, 한 대를. 예, 미리. 예, 괜찮아요. 예,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괜찮아, 괜찮아. 예. 상대 견제할 때 평타 치고 Q 한 번. 예. 뒤로 빠질 때. 그렇게 하면 두 대를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음... 불과 안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빼시고.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냥 미리 먹으면 좋죠. 두 개나 미리 먹으세요, 그냥. 두 개 다요? 네, 다 모으세요. 예, 두 개 다. 자, 카타네가 점화였었나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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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 민현, 민현! 아, 까비! 아, 앞으로 앞점에서 쓰면 좋았는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집에 가세요. 예, 상대방이 먼저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아깝다. 예, 집에 빨리 갔다 올게요. 한 대만 더 줬으면 되는 건데. 예, 그냥 도란링 하나 더 갈까, 그냥. 네. 도란링 하나에. 예, 오케이. 그대로 내려가죠. 포션? 자, 이분 티어 없습니다. 티어가 없고요. 지금 20렙이세요. 아, 20렙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지금 웃긴 거죠? 아, 그냥. 장피한 거.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근데 저 20렙 때는 이것보다 훨씬 못했어요, 진짜로. 예, 그렇죠. 저 20렙은 북미에서 했거든요. 내가 잘하는지도 못하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막 피드스틱으로 막 서폿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막 했거든요. 음, 그게 유행이 됐죠, 또 피들이. 제가 그럼 송구자인가요? 죄송합니다. 아, 카타 없어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거만 잘하면 돼요. 자, 팀원은 그래도 조금 해보셨죠, 다른 챔프보다는? 어, 룰루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벌써 평큐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달라요, 다른 챔프랑. 왜냐하면 카타가 바텀 같거든요. 예, 쭉 미세요, 쭉 미세요. 조금 쭉쭉 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쭉 미세요, 그냥. 쭉쭉. 피들이 커버하네. 어디 잡혔어, 오히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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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리신 있었거든. 피들, 피들 싸우세요, 피들이랑 싸우세요. 이겨요, 이겨요. 들견하면은. 피들이 굉장히 아파할 거예요. 평큐 날려주면은. 피들한테 평큐 한 번 날려줄까요? 평큐요? 예, 평큐를 한 번 날려줄까요, 피들한테. 안 오는데요? 예, 가까이 오면요. 지금,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 때 반사적으로 도망가시는데 그때 오히려 앞으로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럴 때, 이럴 때 앞으로. 이럴 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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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예, 예. 아, 괜찮아. 네, 자동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육렙 찍은 게 뭐, 재밌으니까. 육렙부터가 재밌으니까. 괜찮아요, 예. 버섯만 잘 가면 돼요, 버섯만. 그럼요. 왔네요, 이제 레벨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예, 괜찮아요. 육렙 먼저 찍어요. 아, 육렙 먼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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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예,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을 가면 안 되고. 예. 아까 그 캐릭터를 찍은 다음에 준비할려고 누르는 그 패기처를 그냥. 미인개, 미인개, 미인개. 지금 리신 밑에 있거든요. 미인개 좀 해봐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꼬셔봐, 꼬셔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꼬셔봐요, 좀. 맞고 좀 이렇게, 아, 들어와, 들어와, 이런 식으로. 자, 안 죽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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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저런 걸 취하고. 옆에, 옆에, 아래, 아래 봐야지, 아래 봐야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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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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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어, 와드가 있었나, 뭐였지? 예, 어우, 그냥 직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직수 해보셨어요, 혹시? 직수요? 예. 자, 이제 슬슬 깔아볼까요? 이제 밀고. 자, 버섯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요, 예. 천천히 뭐해. 아직 하나만 차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한번 아래쪽에다가 한번 버섯을 깔아볼까요? 예, 거기다가, 예, 그쯤에다가 대충. 예. 오케이. 예. 디테일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싸워주세요. 리신이 갱대기 타고 있거든요. 예, 좀 싸워보세요, 그냥. 오케이, 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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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싸워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예. 뒤로 밀. 패기로 밀어보셔, 패기로 그냥. 예. 거기 있으면 이제 라인이 밀. 예. 자, 리신이 한 3분 기다리다가 내려가네요. 예. 사실은 저 리신이 갱을 왔다기보다는 또 역갱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보니까 스킨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리신이 아까 바텀에서 역갱으로 카타리나를 죽였거든요. 자, 아래쪽에다가 버섯도 한번 살짝 깔아볼까요? 다시. 그 올 수 있는 경로에다가. 예, 언덕 위에다가 이제는. 거기 위에다가 살짝. 아니요. 위, 위. 아, 그 위에 날리고. 아, 그것도 맞아요. 아, 언덕 위죠. 거기도 언덕 위였어, 오케이. 아, 여기도 언덕 위였으니까. 누가봐도 언덕 위죠. 예, 그렇죠. 자, 바꾸고.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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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멸. 오케이, 좋아요. 와, 좋았다. 쭉 빠, 쭉 빠, 쭉 빠, 쭉 빠, 쭉 빠. 쭉 빠져, 쭉 빠져. 자, 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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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쭉 빠지. 아, 아니에요, 잘했어요. 아, 정신 좀 쳐야 되는데. 예. 뭐 사요? 아, 글쎄요, 뭘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상대가 워낙 마뎀도 많다 보니까. 그냥 성배 가세요. 성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성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정글도 비벌리고. 그렇죠, 예. 그냥 성배. 예. 아, 맞아요, 그거. 예, 예, 성배, 오케이. 예, 성배가 신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신발도 가시고. 오케이. 자, 핑크하드 하나 갈까요, 핑크하드. 오케이, 좋고요, 가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방금 좀 괜찮았어요. 예, 예. 살아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어떤 과정이요? 살아가는 과정. 생존했잖아요. 아, 저번에 안 치웠구나. 생존 이후의 움직임이 조금 아쉬웠는데. 생존하는 과정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침착하게.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원래 상대 챔피언들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되시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안 해봐서. 보통 자기가 해본 챔피언들만 좀 아시는 상황이죠. 근데 그 해본 챔피언이 한 4개밖에 없다? 사실상 모르는 거죠. 예, 예, 예. 아무것도. 예, 예. 그나마 좀 상대방이 어떤 챔피언들 하면 좀 편하더라, 이런 거 있나요? 버섯을 조금 깔아볼까요? 세 개나 지금 저축하고 있는데. 왼쪽에도 깔까요, 왼쪽에도. 오케이, 예. 일단 그쪽. 반납 그 언덕에 계속해서 까는 걸 일단 목표로 잡죠, 그러면 일단은. 네, 좀 가까우면은 쪄지 말고 평큐평 한 번 쳐보세요. 평큐평. 일단 평큐평 해보는 걸 목표로. 예, 평큐평. 평.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예, 왼쪽에 또 버섯 하나 더 깔까요? 버섯 두 개나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자, 버섯 쪽으로 도망갈게요, 버섯 쪽으로. 버섯, 버섯, 그렇지, 버섯으로. 자, 날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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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힐 쓰고, 힐 쓰고. 아, 이제 죽었죠. 예, 그래 죽네. W를 하나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W를 하나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자꾸 E 마스터 그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와드를 좀 해서. 예, 그리고 지금. 음, 네. 그냥 가죠, 그냥 가죠, 예. 예. 아까 딩고 할 때처럼 최대한 버티다가 버섯으로 승부를 보는 거로. 아, 와. 제가 보기에는 직스, 딩거 이 정도가 본인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거리 제가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예. 도망도 잘 못 가고. 예, 그리고 버섯을 올만한 루트에 언덕에도 박는 게 중요한데 약간 와드 느낌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설치를 해서 미리 알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방금 또 피들이 미리 밟았으면 내가 그걸 보고 미리 도망가는 건데 이미 올라오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어, 이거 또 공이 있네. 아니, 괜찮아요. 도망가면 돼요. 자, 때를 잡으세요. 도망가면 안 죽어요. 도망가면 안 죽어요. 천천히, 습작하게. 예, 좋고요. 단일궁은 절대 안 죽어요. 맞다. 오케이, 좋고요. 지금 피들이 미드에만 계속 힘을 씻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라인이 어쨌든 피들궁이 안 가고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팀에게는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티모가 이제 키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침평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자, 그러니까 리신이 와드를 깔아주고 가는 예, 어, 예? 뭐죠? 예. 깔아주는 건가요? 아... 뭐죠? 케어해 주는 거네, 그냥. 예, 지금 보니까는. 그렇죠. 예, 그냥 케어. 개독 피들이 미드 쪽에 보이니까. 워낙 힘들어하니까 나도 옆에서 지켜주겠다. 네네네. 자, 카타리나는 붕을 빌려서 죽고 그냥.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공포하고 말리면 죽거든요. 다음, 어차피 국만 안 오게 되면은 웬만하면 안 죽기 때문에 아직 괜찮고요. 막 집에 가고 싶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자, 버섯을 좀 오른쪽에다 깔아볼까요? 몇 길가에다가 대충, 예, 대충. 아무데나. 바보. 예, 자, 평. 바보가 아니라 공유기 죽겠는데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직. W 찍고 도망가면 이 쪽 빨라지는 거 아시죠? 네. 예. 천천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놀았는데 손이 안 따라가는 거죠? 순간순간, 이 상황에서 뭘 써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예, 근데 어차피 그 손도 머리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지. 집에 한 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서. 자, 이제 집에 가죠. 이제 카타리나 집에 왔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죠. 와우, 와우. 아,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상대는 순수한 그 저렙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라인전이. 자, 성배를 일단 갈게요, 그냥. 성배를 간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간 겁니다, 티모. 자, 성배, 오케이. 보통은 성배를 가지 않지만. 예, W 쓰고. 오케이. 근데 리진이 되게 잘하는데요? 커버오는 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음, 그냥 미드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지금 뭐 알리스타랑 위에서는 아웅다웅 하고 있고. 그러니까 리신의 움직임이 레이스 먹고 미드, 늑대 먹고 미드.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앞에 거 저걸 때려. 네. 자, 예. 하나만, 예. 하나만. 아이고야. 아, 괜찮아요. 예. 아우, 잘했어요. 예. CS 받기 좀 편한. 딩거가 역시 좀 좋은 것 같아요. 딩거를 고른 혜안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딩거 혹시 누가 추천해 준 건가요? 아뇨, 그냥 그 뭐지? 제가 아는 언니가 하는데. 예. 재밌어 보길래? 잘하길래. 아, 잘하길래. 멋있어 보여서. 아, 멋있어 보였다. 그 아는 언니는 티어가 혹시 어떻게 되죠? 골드? 골드? 아, 잘하시네. 그러니까 유일한, 근데 그 언니도 제가 놀으면서 알게 됐어요. 버섯을 좀 수시로 위쪽에도 좀 깔아주고. 부시 쪽에도 좀 깔아주고. 예, 부시에 깔아주셔도, 죽으시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버섯을 까는 모습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죠. 나 여기 버섯 까니까 지워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리고 와드를 좀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핑크하드보다는 일반하드를 사세요. 일단 핑크하드를, 아니, 아니, 일단 핑크하드를 깔고, 예. 뭐 팔았으니까 그냥, 일반하드 사세요. 예, 일반하드 두 개 사죠, 두 개, 예. 아니, 지금 잘하고 계세요. 왜냐면 피들궁이 위드 쪽에 오니까 다른 쪽에 원래 가야 되거든요. 바텀은 탑에 가야 되는데 미드는 어차피 지금 네, 세 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골드를 크게 많이 안 줘요. 더 죽으면은. 근데 피들이 그렇게 궁을 낭비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 굉장히 팀어로서는 지금 바텀이 흥하고 있어서 피들이 바텀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 그럼요. 지금 팀한테 어그로가 쏠려가지고 전혀 풀어줄 생각이 없죠. 예, 잘하고 있어요. 8킬 대 6킬인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피들이 안쪽까지 정글 장악을 해버렸네, 이미. 물론 베스트는 피들의 궁을 피하고 사는 게 최고지만 자, 일단 부시에 와드를 깔까요? 왼쪽에다가 부시에 와드를 하나 깔고 예, 오른쪽에도 하나 깔고 오른쪽은 괜찮겠네요, 상관없고 아, 너무 안나? 예, 괜찮아, 괜찮아, 있어요. 버섯을 좀 이럴 때 까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버섯을 계속해서 좌우에다가 좀 넓게 넓게 예, 넓게 넓게 또 하나 더 깔죠, 예? 안 보이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볼 거 하니까 거기 누가 가겠어요? 다 보이는데? 까는 게? 지레르, 나귀 지레르, 뭐 이런 식. 자, 탑으로 로밍, 탑으로 로밍 한 번 갈게요. 자, 갈까요? 갈까요? 탑으로 한 번 달려볼게요. 예, 빠르게 스피드 걸고 자, 빠르게 따라갈게요. 예, 그냥 가세요, 가세요, 예. 아, 상대방 피들이 봤어, 이것도. 내려갈까요, 내려갈까요, 다시? 자, 와드가 깔리는 것 같죠?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오케이.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계속 계속 와드 깔아주시고 미리미리 때려주고 자, 와드가 또 막타 아, 자, 두 번 때리고 막타 한 번 좋고요. 좋습니다. 또 막타 아, 예, 다 먹을 것으로 예상이 됐죠? 아, 자, 막타 아, 좋아요, 예. 다 먹었어요,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아, 그럼요. 첫 수리 어떻게 배부릅니까? 아, 아파, 진짜. 아, 아파, 진짜. 아, 진짜. 막 갑자기 상대방이 자크가 튀어나오면은 혹시 의자 뒤로 자빠지고 그런 적 있나요? 자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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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넘어가는 스타일이어서. 상대방이 다이브 치고 하세요,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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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을, 적을. 아, 저 진짜 망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생각하시라니까 망했는데 네 번 주웠잖아요. 이제 돈을 얼마 안 줘요. 계속해서 킬먹은 카타리나가 비싸졌는데 우리 편 그분한테 가서 죽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텀은 보시면 완전 흥하고 있어요. 아이고, 리브는 뭐 와서 죽었죠? 성배 나오지 않나요, 이제? 리신의 플레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도박을 하지 않고 아, 그렇죠. 확실한 것만 딱딱 해주는 망한 라인은 가지 않는다. 나왔죠? 네, 성배 오기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리신도 계속해서 죽어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네. 리신이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로 사냥과 경험치, 스틸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버섯만 주요 경로에 설치만 해줘도 본인 라인 말고 올라온 곳, 상대가 정글인 좀 더 공격 쪽으로 상대방 진영 쪽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 좀 더 왼쪽으로 쭉 가볼까요? 왼쪽으로 거기 말고 쭉 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거기 아래 부시 거기 아래 부시, 거기에다가 버섯 그 위에 부시도 버섯 그렇죠. 거기 와드도 하나, 거기는 와드요? 네, 1번 와드, 오케이. 좋아요, 이런 부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라인터링 흔하지 않더라도 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예, 빼죠. 자, 왼쪽으로 빼죠. 예, 다시. 아, 좋고요. 도망갈 때는 W 항상 쓰시고 예, 다시 복귀. 그리고 도망 루트는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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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레오나, 천공의 검. 아, 좋고요. 잡았다, 잡았다. 막타를 신발. 자, 카타린을 잡아 때려, 잡아 때려, 잡아, 때려, 잡아. 큐! 아, 좋아요. 아, 깝다. 네, 막타를 먹었죠. 네, 막타를 먹어서 좀 아쉬운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어휴, 저거 뭐죠? 아, 예. 고대걸레, 아, 예. 뭐죠? 아이디루도, 예. 드래곤 가도 되겠다, 드래곤 가도 되겠다. 자, 용 갈까요? 자, 리신이 완벽한 기회가 오자. 이제야 용을 먹네요. 그리고 이런 루트에 버섯 한 번씩 깔아주면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티모는. 자, 타고 온 상까지 벌써 갔기 때문에 티모가 궁이, 궁이 다 보고 있어서 자, 자, 트세요, 트세요. 빠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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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리신 왔어, 레이, 아, 살렸어. 와, 리신 살렸어, 대박. 야, 좋아요, 여기. 리신이 살렸어. 야, 리신. 우와, 리신 진짜 잘한다. 자, 야, 리신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도 보면. 오, 리신이 내가 보기에 이거 쪼레비 아니야. 집 가면 되겠는데, 그냥? 집으로 갔다 오죠. 지약 되었어. 아이고, 괜찮아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그러니까 리신이 무리를 안 해, 절대. 저 봐야될거 같아요 W쓰고 자 집으로 예 좋고요 안 땡겨가겠죠? 자 마간신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중국어로 쓰고 있어 뭐지 뭐죠? 뭐지? 씨야지 이제 뭐죠? 작업자인가 무슨 예 마간신 일단 예 어휴 뭐 이줄리오는 저기까지 다이브로 오나요 무슨 물약 하나 정도 예 아니요 그냥 가죠 그냥 가죠 바텀 쪽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미드로 가죠 그냥 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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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신 덕이지 상성으로 이기는 거야 동신아 네 어 예 이 와중에 자존신 싸움 채팅창도 혹시 키워주실래요 인터페이스로? 아까 인터페이스라서 예 한번 한 80으로 75 정도 75 정도 예 대충 그 정도 오케이 만수무강 네 참 안무 잘 물어보네요 예 이거 라인에서 그냥 버섯으로 라인 먹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아이고야 예 포탑이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안무를 많이 잘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약간 미국에서 자 아래 싸우네요 아래 싸우네요 싸우는 거 잘 봐주시고 오케이 다시 빼고 와드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와드 60초짜리 하나 예 60초짜리부터 하면 좀 더 좋아요 네 피들이 아래쪽에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인식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좀 위쪽에 대기탈까요 위쪽에 위험하기 때문에 버섯 미리 깔게 그냥 버섯 거기다가 버섯 거기다 까시고 오케이 안 오네요 그렇게 네 Music 리신 풍미 간만 처음으로 포탑이 워 jeśli 개념 체 kov 세계 투 워노 완벽 한국 allerdings 해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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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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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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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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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미리 때렸어야 되는데, 아까 불타 밟았을 때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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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했어요 잡았어요 이제 뭐가요? 네? 잘했어요 예예예 라바돈 갈게요, 라바돈 그냥 라바돈 어떻게 가요? 이제 돼요, 방치에 와 보면 되죠 어우, 치열한데요, 이번에는 근데 리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서고 있죠, 바텀도 이겨서 사실상 지금은 승리로 간다고 봐요, 그레이브즈가 워낙 잘 컸어요 예예예 아까 중국말 하던 게 그레이브즈인데 예예예 아, 누가 중국말 했어요? 예, 그레이브즈가 알리사 탑으로 빠지고 버섯을 바론 주변에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예예 그냥 그레이브즈 옆에서만 졸졸 따라다니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브한테 갈까요? 예, 그브 옆에 그냥 따라다니세요 그러다가 그브가 멀리 가면은 CS 드시고 예, 거기는 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아까 처음에 깐 데 있잖아요, 그 왼쪽에 여기요? 상대 부시, 상대 부시 자, 탑으로 일단 달리세요, 탑으로 달리세요 예, 우리 편을 놓치면 안 돼요, 일단은 예, 거기 깔고 자, 탑으로 뒤에 카타 있다는 걸 인식하고요 예, 자 탑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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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편... 예, 따라가 따라가 어쩔 수, 어쩔 수,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자, 큐큐큐큐 버섯 깔고, 버섯 깔면서 자, 오케이 버섯 깔고 그러면 이제 발전, 뻥! 자,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도망, 아래로 도망가고 아래로, 아래로 그냥 아래로 도망가세요, 아래로 도망가세요 예, 본인이 죽는 거예요 자, 아래로 도망가세요, 아래로, 아래로 버섯 깔고, 아래로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본인 때문에 탑 타워를 민 거예요 본인이 해봤을 때 어떤 캐릭이 제일 손에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예 하이머가 좋긴 한데요 예 모르겠어요, 하이머는 제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딩거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그래요? 예 자, 와드 좀 살까요, 와드? 하나 더? 네 이번 와드 하나 더 아까보다 나아진 게 이제 와드를 깔 수 있어요 아니, 원래 평소에 제가 서컷 많이 해서 아 까이긴 까는데 예 이게 자꾸 긴장하다 보니까 안 깔게 되네요 긴장하다 보니까 저희 말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아까보다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그레이븐 사운드로 따라 갈게요, 계속해서 자, 안 싸우면은 미드 가서 CS 드시고 이즈리얼이 바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바론 주변에 좀 버섯만 잘 돼있으면 바론을 가입할 거 같은데 한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예,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어 신명은 잘 벌고요 자, 아래쪽에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화면에 조금 더, 예, 네 아니, 저는 버섯,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편만 저희도 따라다니시면 돼요 예, 그레이브즈 특히 그레이브즈 지금 제일 세기 때문에 흘려가면 안 돼요 어, 버섯 깔고 버섯 깔고 버섯 깔고 버섯 깔고 버섯 깔고 버섯 깔고, 버섯 깔고 야, 이거 선 대박 이야 대박났네요 진짜 대박났네요 예 방금 킬로 인해서 예 피들이 제대로 물었죠, 그냥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응, 잘하고 있어요 한숨 안 주셔도 됩니다 어? 어? 이거 사실 다이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 어? 뭐죠? 어? 뭐죠? 가볼까요? 한번 구경해볼까요? 구경 어떻게 따라하나요? 우리 편이 자, 좋아요, 좋아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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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어이구 아, 이거 잡혔죠 어이구, 예 싸우긴 했는데 자, 2대5로 싸웠는데 두 명을 잡았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득이죠 피하고 예 이제 잘했어요 어, 잘 피했고요 브론즈임 예 브론즈 아니고요 바론 주변에 와드를 좀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바론 주변에다 버섯 농사를 이제 지을까요? 세 개를 일단 네, 바론 주변에다가 부시에다가 일단 하나씩 예, 상대 부시랑 거기랑 예, 오케이 아래쪽에 여기다가요? 거기 말고 부시 쪽에 오는 길목 길목에다가 상대방이 어디로 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그런데 좋고요 그리고 위쪽 조금 깊숙이 들어가도 되고 네 거기도 버섯 하나 깔고 네, 거기도 해놓고 오케이 그 위에도 길목에다가 하나 또 하나 있고 예, 오케이,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론 쪽으로다가 차곡차곡 하나씩 깔아갈게요 자, 같이 밀어주고 같이 빠지고 예, 거기다 와단 하나 깔고 빠질까요? 예, 거기 와단 하나 까실래요? 오케이 자, 버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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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세요 그냥 버리래요 오, 이게 안 좋네 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예, 알아서 사러 오네요 버리래요 자, 빙박한데 드래곤 쪽 가네요 지금도 심장이 약간 빨리 빨리 뛰시나요? 드래곤 쪽 드래곤 쪽 용 쪽으로 우리 편 따라가는 대로 우리 편 쪽으로 혼자 다니실 필요 없어요 뒤로, 뒤로, 뒤로 도망가시고 W 쓰고 다음 되죠 자, 우리 용 쪽으로, 용 쪽으로 아래쪽에 버섯도 깔아주시고 아래쪽에 버섯 거기다 깔아주시고 오케이, 빠지시고 오, 뭐지, 뭐지, 뭐지 블리츠 크랭크 예 아니, 아니, 괜찮아 끌려다가 말았어요 화면 좀 봐야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상황을 자, 아래쪽에 싸우자, 싸우자 예, 우리 편한테 뭉치시고 있다는 자, 따라가세요 예, 가주세요, 가주세요 예 자, 그레이브즈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실명은 웬만하면 이즈리얼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 리쉬, 리쉬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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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아래쪽으로,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아, 아우, 투하공원에 못했어, 싸웠어 싸웠어 자,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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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위쪽으로, 언덕 위로 아, 예, 알리가 친절하게 리쉰을 살려주고요 아, 저 완전 뒤집혔어요 예, 좋고요 아, 너무 친절해, 리쉰이 자, 위에 그레이브즈 살려있죠, 예 화면을 좀 볼까요, 위쪽에 네, 그레이브즈 따라가세요, 그레이브즈 따라가세요, 예 자, 싸우세요, 싸우세요, 예 자, 아래쪽으로 천천히 아, 그레이브즈 1킬 좋고요 아, 역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예, 상대방 하트 조합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예 자, 템 몰 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일단 그대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대쪽으로 네, 미대쪽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네요 아, 이게 너무 순수해요, 선수들이 다들 네, 본인은 팀원들이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 편이에요, 절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어, 저 그냥 신경 안 써요 아, 신경 안 쓴다 원래 보통은 채팅방 끄고 하는데 예 약간 마이웨이 스타일 네, 그런 것보다 어차피 뭐, 중요한 건 핑으로 날리겠죠 음 그리고 근데 한국에서는 부모님 안부 물어보는 게 조금 기분 나쁜데 아, 예 약간 미국에서는 그냥 대놓고, 너 바보다 어, 북미에서는 부모님 안부는 안 묻나요, 거기는? 부모님 옆보다는 그냥, 너 진짜 못한다고 이런 건? 아... 요 바론 쪽에 지금 슬슬 예, 바론 농사 갈게요, 바론 농사 바론 주변에 버섯 많이 설치한다면, 여기서 싸움 벌어지면 예, 예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예, 바론 농사로 승부를 보도록 할게요 거기보다는 좀 상대방이 오는 길목에다가,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예 거기도 또 있고, 좀 더 뒤에다가 하나 더, 뒤에다가 하나 더 여기요? 예, 좀 더, 어, 상관없어요 어디든 까세요, 어디든 예, 예 계속 까시고 예, 예 와드를 하죠, 거기다 와드 하나 하죠 자, 와드도 오케이, 예 괜찮고 그부가 일단 집을 갔으니까 예, 예 이렇게 시야 장악 계속해서 해놓으면서 예, 예 자, 버섯이 돌아오면 하나 더 깔고 갈까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오죠 예, 버섯 거기 부시에다가 하나 더 여기요? 예, 오케이 자, 우리 편 따라 다니시고 아니요, 화면은 조금, 예 자, 상대방이 버섯 쥐로 오고 있죠 이럴 때 사실 예, 이런 거 밀어주시고 오우 오우 와우 티모가 다음 탐이 나와야 되는데 음.. 이게 마감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기괴한 강화부터 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는 아니, 아이템 놔두고요 쓸지 나오는데 음, 지금 상대방이 마왕이 없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지금 리안드리 효과를 좀 빨리 우와 오오오 그리구J 아 지금 그래 리안드리 효과를 좀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이거 와드도 있었는데 아 이거도 와드로 설치 아래가 죽었나보다 일부나도 아래에다가 고민이 되네요 지금 리안드리를 좀 빠르게 뽑아가지고 그때 좀 더 극대화를 시키는게 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덱캡을 갈지 이거 바론 가나? 자 바론은 못가지 알리스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어 얘 끌려갖고 자 따라가주시고 따라가주시고 어 피들구 피들구 빼세요 빼세요 예 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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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죽었네 까비이 피들 위치를 좀 보시는게 중요해요 피들이 어딨는지 모르셨죠 혹시 지금 화면로 봐야죠 우리 같이 예예 굉장히 이럴때 버섯으로 하면 딱 죽으면 개꿀잼인데 자 버섯 버섯 어어 버섯 아이고 아래쪽에 하나 안 닿혔네요 안 닿혔네요 네 아쉽네요 예 부실적이 많기 때문에 전 없어지겠죠 그부? 어우 뒤리쌍이한데 그레이브즈가 예 그렇다고 그부가 막 들어갈건 아니고 빨리 뽑기를 잘 쓰면은 예 저 뭐부터 가요 그러면? 기계안 가면 가죠 리안드리 효과 좀 빨리 볼게요 그냥 지금 당장이 아니고 좀 더 뒤로 봐가지고 죽어요? 예 예 오케이 리안드리를 갈게요 그냥 리안드리를 아 그부가 죽었어 이거 한타가 넘어가니까 힘이 쫙 빠지네요 그레이브즈가 아까 중고어를 쓰길래 저는 기사분인가 했었는데 예 뭐 그런거 같진 않죠 리븐이 알리가 싫대요 뭐 알리 때문에 졌다기보다는 예 예 예 아까 피드 1궁이 좀 컸어요 그렇죠 미드에서 예 아 여기 지금 20레벨에서도 알리를 무조건 밴해야 된다라 그러네요 예 랭킹 가면 아 지금 본인은 랭킹을 하는 하는 사람이다 자 일단 계속해서 버섯을 바론 쪽에 까셔야 돼요 바론 쪽에 바론 여기 말고 바론 쪽에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여기도 말고 더 바론 쪽에다가 더 바론 쪽에다가 더 바론 쪽에다가 아래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바론 주위에 도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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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다가 예 이런데요? 거기보다 좀 더 바깥에 입구 쪽에다가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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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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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거기 안에 말고 예 오케이 거기 바론 주변 말고 바론 주변 말고 바론으로 상대가 오는 길목 오케이 오케이 네네 올바라 길목에다가 계속해서 도배라는 거로 아니 그럼요 자 그리고 아직 몰라요 게임 아직 몰라요 플루 먹자 플루 게임 아직 몰라요 예 플루 드세요 플루 이러다가도 한 벙이거든요 예 상대방도 피드릭순 잘못 쓰면 망해요 그냥 조합이 그렇고요 확실히 팀홀 할 때 평균평이 좀 잘 되는 편이겠네요 다른 캐릭보다는 멀리 뺄 필요 없어요 그냥 맞아도 돼요 지금 세서 어 뺏어먹으려고 그랬어 아 괜찮아요 아 똥구멍 네 바론쪽 한번 볼까요 바론쪽 한번 볼까요 다 지우고 다니나 자 벌써 다 지운 것 같죠 예 아직 남아있어 아 저기 바론 시야를 계속 뺏겨서 예 바론쪽에 계속 가셔야 돼요 바론쪽으로 아근들이 조금 같이 해주면 괜찮은데 예 버서 계속 박아주세요 예 버서 아래쪽에다가 예 버서 그런 데다가 예 그런 데다가도 오케이 자 미드를 밀죠 미드를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 끌려가면 안 돼요 블리치한테 충분히 뒤에서 싸우셔야 돼요 피들이 있기 때문에 와우 지금 굉장히 아까전에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자 또 계속해서 버서 깔아주시고 입구 드론은 입구에다가 드론은 입구 예 그런데 오케이 좋고요 그리고 거기 부쉬도 어 예 거기도 하나 깔아주세요 오케이 버서 오케이 좋고요 자 일단 용도 나왔죠 용도 용 핑 한번 찍어볼까요 용 먹자고 일단 리부니 바텀을 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용에다가 이거 대치만 해도 이득은 볼 것 같은데 용에다가 일단 핑 상대방이 그냥 자 바론을 그냥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머 버섯은 좀 아끼세요 바론에 깔아야 되니까 아 잘못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이제 빨리 상대방이 어떻게 와드를 안 깔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도 이쪽으로 온 걸 모르고 있죠 자 계속 잡아주시고 좋고요 다시 바론 쪽으로 자 바론에다가 핑을 찍어볼까요 우리 편한테 예 자 바론에 쉘을 먹자 자 주도적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리부니 일단 집을 가고 네 리신 바텀 다시 또 입구 쪽에다가 해가지고 최대한 깔아주시고 와드 보이는 거 좀 지워주시고 예 저거 지워주시고 와드 아래쪽에 상대 와드 아 저 방금 누가 박은 줄 알고 예 자 또 입구에다가 박아주시고 벗어 오케이 좋고요 자 거기다가 또 가까운데 오케이 거기다 지금 팀으로 있지 거기 오케이 그런 데다가 촘촘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 지우고 자 지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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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버섯을 밟으면 일단 상대방이 움츠러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그리고 느려지기 때문에 예 다시 하나 더 설치해주시고 다시 미드로 알레스타 바텀 있습니다 예 다시 미드로 자 미드 쭉 좀 밀어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버섯 밟고 왔다 갔다 자 지금 약간 상대방도 과감하게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는 약간 소감 상태죠 자 안전하게 배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아래쪽에 싸움을 걸려고 하는데 쉽게 던지진 않네요 예 알리스타를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리븐이랑 니신이 오 상대방이 많죠 예 빼야되고 빼야되고 자 미드 밀어주세요 이때 미드를 빠르게 자 탑가서 CS 먹을까요 탑 달리세요 탑으로 신속해 버섯 깔고 그냥 드시면 돼요 탑에 있는 CS는 네 어 왜이래 예 잘못 클릭해서 네 자 위쪽으로 위쪽으로 거기에 까지 마시고 까지 마시고 까지 마시고 예 미니한테 뒤쪽에다가 버섯을 까시고 오케이 자 드세요 다 형 큐 다 쓰시고 그냥 그리고 리안드리 빠르게 사는 거로 예 리안드리가 살 수 있죠 지금 돈이 얼마죠 돼요 이거 예 리안드리 천 사백 얼마였네요 지금 가격이 기억이 나네 예 다시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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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같은 평 상대가 없기 때문에 리안드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흥의 지팡에 가도록 할게요 네 예 일단 와드 하나 또 사시고 핑크하드 하나 살까요 핑크하드 그리고 핑크하드 그리고 핑크하드 아 지금 못사지 도라닝 팔죠 지금 와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핑크하드 하나 오케이 내려가죠 쭉쭉 스피드 W 스치고 와 상대방이 안 싸워주고 있어요 우리 근데 같은 편도 안 싸우고 예 리븐이 스플릿 푸시하고 있어서 서로 안 싸웁니다 그냥 자 다시 또 바론쪽으로 본인은 바론쪽으로 바론시아가 아예 없어요 예 지금 리븐이 스플릿 푸시하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 바론시아가 자 가까이 가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레오나가 깔 거예요 레오나가 자 오케이 지금 앞으로 한 칸 더 와드 오케이 좋고요 지금 레오나가 렌즈슨에다 거기다 핑크하드 깔아주실래요 그 푸시에 여기요 예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조금 더 아래 까면 좋고요 자 아까 그 공사 위치에다 다시 벗어 계속 자 왼쪽에도 오케이 자 왼쪽에도 깔아주시고 오케이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도 살짝 더 깔아주시고 오케이 입구에다가 오케이 맞았죠 예 오케이 좀 더 아프죠 확실히 상대방 이제는 탑 한 번 더 밀어주실래요 탑 아 상대방이 근데 되게 신중하다 서로 신중한 거 같아요 예 굉장히 신중하죠 쭉쭉 밀어주시고 알리스타 없을 때 한번 4대5 괜찮을 거 같은데 예 상대방도 안 싸웠죠 더 미세요 더 미세요 더 미세요 더 미세요 그냥 어휴 서로 올 생각을 안해 근데 지금 킬도 똑같다 보니까 자 바론 먹자 싸인 자 바론 바론 싸인 나왔어요 바론 싸인 자 바론 먹을게요 버섯 더 깔아주시고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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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오른쪽 거기 말고 오른쪽 오른쪽 일단 빨리 먹죠 바론 쳐 바론 쳐 바로 치세요 빨리 빨리 자 아래쪽에 버섯 또 깔고 버섯 또 깔고 버섯 또 깔고 깔면서 하나씩 깔면서 예 또 깔고 또 깔고 지금 하나씩 깔면서 그렇죠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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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좀 볼까요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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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신이 커버 리신 이거 막타만 잘 먹으면 돼요 자 리신 자 큐어 쓰고 리신아 먹자 아 좋고요 어 여기 다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하고 자 때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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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히리리히리 회복 회복 빠지고 빠지고 예 자 뒤에서 그래버즈 뒤에서 뒤에서 뒤로 뒤로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하 좋다 잘했다 잘했어 아 잘했다 아 아주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죠 미드가면 되죠 자 미드 푸쉬 이제 버섯 덕분이 겠어요 근데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버섯 덕분이 겠어요 티모가 예 티모의 존재 이유죠 버섯이 이렇게 써야죠 티모를 원래 할 때는 예 결국에는 미리 공사를 했던게 효과를 받죠 어우 수고하셨어요 예 끝내면 되요 끝내면 되요 예 아 이지가 또 어디 갔나요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버섯 좀 깔면서 아니면 라임 푸쉬하는데 버섯 써도 되고 예 어 근데 그분 집 가요 어 예 이걸 예 이걸 집으로 몇 분 남겨 빠져야겠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확실히 쪼렉 구간이다 보니까 포기가 좀 빨라요 집에 한번 빠르게 갔다 오죠 공의 지팡이 사와서 예 집으로 타시면 돼요 그냥 집으로 귀환 오 이거 뭐 천운이 따라주는데 오늘 아우 아우마 예 영약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영약 그냥 파란색 예 이거요 예 영약 별로 안 드셔보셨나요 혹시 영약은 거의 안 먹었다 아 거의 안 먹었다 예 그냥 아이템 다 차고 그냥 마지막에 네 돈이 애매할 때 아이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영약 하나씩 드셔주시면 좋아요 아 저 자꾸 게임 화면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아요 아 계속 몸이 앞으로 TV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어렸을 때 혹시 집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셨나요 네 거북목 된다고 아 거북목 된다고 예 다행히 요가를 하셔서인지 거북목은 안 됐어요 아 근데 요가도 많이 했구나 언제부터 시작했죠 요가를 요가는 고등학교 때 했고 아 엄마가 그쪽으로 공부하고 계셔서 아 버섯을 계속 까시는게 쉬지 말고 예 피들 피들 쿨이 좀 돌아야 되거든요 버섯이 그래야 많이 깔리는데 지금 세 개밖에 못 깔잖아요 쿨을 계속 돌려야 돼요 버섯을 예 하나라도 깔아주세요 아무데나 대충 아무데나 대충 그냥 지금 바텀 밀고 있잖아요 자 바텀으로 살릴게요 바텀으로 네 리신이 탑에 있지만 미니언이 있기 때문에 밀 수 있고요 자 아래로 아래로 우리편 있는쪽으로 자 우리편 있는쪽으로 화면을 좀 볼까요 아래쪽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야되니까 자 레즈도 한번 먹어볼까요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자 버섯 깔고 버섯 깔고 카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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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버섯 또 까시고 버섯 또 까시고 어이구 어디 어 아 죽었다 예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아이고야 예 예 예 아 진짜 오 오 알리스타 좋구요 그거 잘하는데 그거 잘하는데 야 그레이브즈 아니 그거 무빙이 좋아 되게 좋아요 예 우와 방금 빨리 뽑기 와 서자라킬 끝났어 야 우와 진짜 잘한다 그레이브즈 게임 끝났죠 예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본인이 버섯으로 다 빨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게 나온거에요 또 그리고 이거 사실상 티모가 설계했죠 예 아 포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바론에서는 분명히 본인공이 컸어요 바론은 그리고 방금도 예 본인 스킬 다 빼고 죽은게 맞아요 예 그렇죠 기회를 만든거에요 그대로 그냥 4명이 뒤로 집에 가는거였는데 예 아 포장이 아니라 진짜죠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사실이죠 이렇게 벌어진걸 어떻게 해 예 아 립은 약자멸씨 보세요 예 예 예 이야 머리를 못쓴다고 야 이거 야 이거 근데 할말 없죠 뭐 진쪽은 예 이겼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번째 게임까지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3연승 아 뭐 기가막히네요 흐흫 흐흫 오늘 소감 어떠세요 아 진짜 제가 원래 멀티플레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예 얘기 들으면서 자꾸 할래니까 멀티플레이가 아니고 싱글플레이도 지금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실시간 시뮬레이션 이런 쪽이 좀 약하신거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앞뒤가 안맞는게 친구들하고 할때는 스카이퍼가 그렇게 잘 떠들면서 게임하니까 혹시 그러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어느정도 하셨나요 아 저 그냥 보통 네 게임에 잘하는건 없다고 보니 네 잘하는건 없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거 같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진정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지 예 챔피언이네요 예 아 그러네 그러네 또 네 소감 한마디 아 진짜 예 긴장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하고 가는거 같아요 배운것도 많은거 같고 이제 그 배운걸 조금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봐야 될거 같은데 약간 독립을 해서 혼자서 해야 돼 그거를 네 그래야 될거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30레비 되면 어쨌든 랭게임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음 랭게임 하실건가요? 아 제가 북미 때 랭을 거의 안돌렸던게 예 약간 혼자서 그러니까 저랑은 같이 안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럴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했는데 예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거 같아요 네 같이 하지 말고 혼자 하면 되죠 솔랭인데 그러니까 막 그런거에 대한 공포 같은 공포? 극복해야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한국걸로는 어차피 이미 전적 망한거 같은데 전적이요? 전적이요? 전적이 어딨어요 지금 구승 6패 싸이 전적이었구만 전적이 있다고요? 구승 6패 전적인데 지금 아 6승 6패인데 오늘 와서 3승에서 구승 6패 된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음 잘하셨어요 근데 네 괜찮아요 4면승이고 마지막 게임도 사실은 이즈리얼 나갔어요 예 어 4대5였어요 예 이제 가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예 근데 이즈리얼이 마지막에 이건 좀 늦게 나갔어 예 좀 늦게 나갔어 바로 나가진 않았고 한 마지막 5분에서 한 6분 정도 사이에 예 그때부터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또 방심할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정말 잘하셨고 예 사실상 뭐 20레벨인데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는 해야되는데 바로 넘겨 예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나왔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저 진짜 너무 못하는데 예 그냥 지금 시간내서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재밌게라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재미는 있었던 거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다행히 재미있었어요 네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뭐 그거 안되나요 그런 멘트라도 음 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뭐 다 해주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그 썸네일 앱을 그 혼자 셀카를 찍으시죠 그래도 아 저 사진은 잘 안 찍긴 한데 네 귀여운 어떤 포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포즈 같은 거 한번 치워주실래요 아 화면이 되고 좋네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3초만 예 3초만 바래요 제가 많이 안 바래요 예 3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예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솔 루니님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그렇죠 유학파 분이 한국에 막 도착하셔가지고 만렙을 찍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오셔서 이제 도화지 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렇습니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만렙도 아니신 분이라서 예 그렇죠 많은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런 걸 바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히 만렙이 저희도 이제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저도 1레벨부터 30레벨까지 애쉬만 했어요 한 판도 반전 없이 애쉬만 가지고 30레벨 찍었어요 저는 그렇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 하시면서 또 봤던 롤바탕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스위브에서 이제 신촌 현대백화점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입점을 한다고 하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벤트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오늘 할인되는 이 야구점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더욱 더 재밌는 롤바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위브하는 롤바타 스위브와 함께한 롤바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rse 재밌게 돋고 prim죠 Heritage 여러분 감사합니다.